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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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인 개꿀 히힛 히힛 제발 오케이 나 마가치 턴 이거 다 때려 막으면 잡지 않을까? 못 잡나? 히힛 아직 아닌가? 히힛 몰라 해봐 미리 없어 지금 만화가 너무 없어 기가 드릴 브레이크 아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 타이밍에 클리오파프라가 나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잖아 나는 아마 안될거야 야 저거 잡지 않냐? 아 근데 얘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스킬을 1해서 하나라도 남겨놔야 되나봐 괜찮아 이번 턴에 정신나간 짓거리만 안당한다면 안당한다면 아 라스타 캔들 왜 쓰냐 이런 개 미친 딱 한 턴이 딱 한 턴이 딱 한 턴이었어요 딱 한 턴이었다고 하아 무슨 물어볼까? 무슨 물어볼까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고마워 거기서 히오군을 잡았더라면 평평전 대기 감사합니다.